5년차 커플인 외제차 딜러 도하와 인디밴드의 메인보컬 테인. 테인은 곡 작업을 위해 고향인 거대로 내려갈 결심을 하고 도하는 울며 겨다 먹기로 장거리 연애를 수락하는데요. 테인아, 말이 쉽지. 롱디하면 안 좋다는데 다들 막 헤어진다고 나한테. 야, 우리가 그것밖에 안 돼? 노래 5곡만 만들면 올라온다니까? 약속했다, 너. 빨리 와야 돼. 장거리 연애, 일명 롱디임에도 매일 SNS와 영상통화로 사랑을 표현하던 도하. 5주년 기념일을 맞아 깜짝 프로포즈를 준비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로 두 사람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마는데요. 클릭 하나로 어긋나버린 두 남녀의 애정전선.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신선한 진행 방식과 웃음, 감동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지만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사람 문재인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다룬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 그동안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왜 라는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는데요. 영화를 통해 관객들이 사람 문재인에 대해 저마다 자신의 답을 찾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물에 더욱 중심을 두고 제작됐다고 하죠. 특히 퇴임 이후 자연인으로 돌아가 평산 마을에서 살고 있는 일상도 보스랑이 담겨져 있는데요. 직접 핫밭을 가꾸고 반려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는 소박한 일상의 모습.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이자 칸 영화제 역사상 최초 75주년 특별기념상을 수상한 영화 토리와 로키타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감독 다르덴 형제의 작품으로 해외 언론 매체의 뜨거운 극찬이 이어졌는데요.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세계적인 거장 다르덴 형제의 감독의 신작 토리와 로키타. 아프리카에서 벨기에로 건너온 난민의 참혹한 현실과 그럼에도 아름답게 반짝이는 우정을 담았습니다. 10대 미성년 이민자 토리와 로키타. 가족과 헤어지고 타국에서 친남매처럼 서로를 돌보게 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어주며 함께 살아가고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데요. 체류증을 받지 못한 로키타를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 토리. 더욱 큰 어려움에 분착하게 되죠. 다르덴 형제 감독의 섬세하고 진정성 있는 시선으로 소외계층을 조명하고 어른들의 세상보다 고결한 아이들만의 우정을 전합니다. MZ들의 로맨스 영화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다큐멘터리 작품들까지 오늘 함께한 개봉작들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영화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하드쇼클릭 조문경이었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